4.15 총선 투표 결과를 체계적으로 조작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50석 이상이 되도록 계획했다. 체계적 조작 방법에는 수학적 알고리즘의 조작, 컴퓨터 프로그램의 조작, 그리고 기계적 조작입니다. 그리고 하나 빠진 것은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결론을 냈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그럼 핵심 발견물이 뭐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핵심 발견물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발견물을 들어갈 때는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에 핵심이 뭔가 아니까 선거를 아무리 완벽하게 조작하더라도 범죄자들은 흔적을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숫자 사이에 일정한 패턴, 규칙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투표 조작을 시도하면 범죄 행위가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각인이 되어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투표자들이 조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연수, 무작위수, 난수가 됩니다. 인위적인 것이 없는 수, 규칙성이 없는 수, 예측 가능성이 없는 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왼쪽이 엉망진창인 지 마음대로 배치된 것이 바로 난수, 무작위수, 자연수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20년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는 오른쪽입니다. 왼쪽이 아니고 완벽하게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규칙성이 발견된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수학적이고 통계적으로 바로 분석에 성공한 것이 이번에 허병기 교수님의 논문 결과다. 그래서 핵심 발견문을 지금부터 함께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7개 투표소에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값이 정일영 후보인 경우는 모두 플러스 값이 나오고 민경욱 후보인 경우는 모두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이정미 후보의 경우는 모두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나머지 경우 모두 마이너스 값이 될 확률은 동일한 동전 2억 6,843만 5,455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거나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과 동일하다. 동시에 던지는 겁니다. 동시에. 정일영 후보가 모든 투표소에 다 이길 확률이란 것이 동시에 동전 2억 6,835만 455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확률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여러분, 인천 연수월에서 2020년도 4.15 총선과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은 동전을 2억 6,843만 5,455개를 하나씩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가 다 앞면이 나오거나 모두가 다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인위적 조작 없이는 자연에서 일어나기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인위적 조작 없이 자연에서 일어나기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인위적 조작 없이 자연에서 일어나기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공병호TV에서 많이 보셨죠? 윤석열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고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2020년 상구대선. 그 확률이 뭡니까? 2억 7천만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거나 혹은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 정의령 후보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민경 후보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이정미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정의령 후보는 동시에 이렇지만 이정미 후보와 민경 후보는 이렇게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일어날 확률은 2억. 일어날 확률이 여러분 뭡니까? 이정미 더하기 민경 후보 때 정의령이 똑같을 확률이 단 10, 100, 1000만, 10만, 100만. 200만 97천이 나오네요. 불가능하다. 확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통계학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0을 중심으로 분포가 돼야 됩니다. 0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정상적인 투표이고 부정선거가 없는 투표입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7.45배 플러스 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정의령 후보가 위치해 있습니다. 민경 후보는 마이너스 4.2배 이동해가지고 마이너스 쪽에 돼 있습니다. 이정미 후보는 마이너스 1.57배 이동해가지고 왼쪽에 있습니다. 이르건수는 통계학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결과다. 통계학에서 제시하는 99% 존재 범위, 발표 자료가 99% 존재하는 범위, 발표 자료가 통계학적으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배수는 정의령 플러스 7.45, 이게서 발표 자료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최종 결과입니다. 민경 후보는 마이너스 4.1, 이정미는 마이너스 1.57, 엄청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뭐를? 사전투표로. 통계학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분포 특성과 관내 사전투표율 분포 특성과 관내 사전투표율 분포 특성과 모집단 투표율 분포 특성은 일치함을 확인했다. 그들은 선거를 조작한 자들은 민경욱 후보는 물론이고 이정미 후보에 붙어도 관내 사전투표수와 관내 사전투표수의 6분의 1, 26.6%를 빼앗아갔다. 4.15 연수궐 투표 결과가 자연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다. 위의 확률은 동일한 동전 2억 6,800, 435,000, 4455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이 나오거나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과 동일하다. 이런 엄청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동전 약 2억 7,000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이 나오거나 모두 뒷면이 나오는 그런 확률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모아님이 말씀하셨네요. 1,000분의 1의 확률은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1,000분의 1의 확률은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아메리니카노님이 기가 막힙니다. 개돼지로 않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완전히 그냥 바보천지로 안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4.15 연수궐 투표 결과가 자연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동일한 동전 약 2억 7,000만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이 나오거나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과 동일하고 2억 7,000만 분의 1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는 1,000분의 1 이상은 일어날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1,000분의 1 이상은 일어날 확률이 없는 불가능한 것을 뜻한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엄청난 그런 부정승을 자행해서 172석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검경수사건 조정은 물론이고 검수완박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을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사실에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다 이 답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자 교수님이 마지막에 그래도 나이가 좀 드신 분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다니 알렉산드로 세르게 예비치 푸시기네 시입니다. 푸시기네 하면 러시아 신일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렇게 훌륭한 문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참 그린 애브님 선거는 국민의 선택은 선관위가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도 국민은 모릅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돌아간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동전 2억 7천만 개를 던져서 모두 안면이 나오거나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지막지한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인천 연수궐에서 정일영 후보가 모든 사전투표에서 승리하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다 플러스 쪽이 나오고 민경 후보가 다 마이너스 쪽이 나오고 이정미가 마이너스 다 나오는 확률은 2억 7천만 개의 그런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 2억 7천만 개 전부가 안면이 나오거나 2억 7천만 개 전부가 뒷면이 나올 확률인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분 말씀처럼 1천분의 1 정도의 확률 이상은 그냥 일어난 것이 불가능하다고 뜻한다. 불가능한 일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것을 바로 선거조작 기술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이 개입해 가지고 2020년도 4.15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고 똑같은 그냥 부정선거 엔진을 동원해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4.7 보궐선거, 2022년도 3.9 대선, 지금 남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도 같은 부정선거 엔진을 수학적 알고리즘과 컴퓨터 프로그램과 전산조작을 시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연수원에서 발견되는 모든 패턴은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면 전국의 크기 모든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에서 아마 관찰되는 그런 특징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그 밖의 좀 발견물들 없냐. 그냥 한 번 결론을 우리가 이제 얻었으니까 교수님이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작이 있기 이전에 포본별 후보의 득표율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추정치가 다 나옵니다. 이게 수학이 겁난 겁니다. 추정치.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이제 조작값을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데이터는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조작값을 알게 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득표수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득표수를.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허병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되기 이전에 포본별 후보의 득표수를 추정한 겁니다. 표 15입니다. 정의룡 후보는 모두 다 4만 7,924표로 얻은 겁니다. 민경욱 후보는 5만 2,889표로 얻은 겁니다. 민경욱 후보가 무려 9천표 정도 차이로 승리한 그런 선거가 바로 인척의 을 선거였습니다. 이정미 후보는 2만 4,641표로 얻은 겁니다. 총 합치게 되면 12만 5,454표가 그날 인천연수월 투표자 수라고 봅니다. 당일과 관내, 관내, 관내 다 나옵니다. 당일, 관내, 관내. 여러분 이게 지금 노란색 칠해놓은 이 부분이 바로 진짜 득표수를 추정한 겁니다. 바로 N6, 26.6% 조작을 가정하고 조작인작값, 교수님은 조작인작값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냥 흔히 조작값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 4.15 총선회를 진두지휘했던 이건형 씨 같은 경우는 이건형 전 민주연구원 전략기획위원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그것을 보정값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조작값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조작인작값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N을 6으로 봤습니다. 26.6%를 조작했다. 가장 심하게 조작한 것이 바로 종로구입니다. 이낙연과 한교안이 붙었던 데는 거의 30% 정도의 조작값을 사용했습니다. 이 N의 6이라는 것은 1분의 6을 적용시키니까 26.6%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1번 도표의 최종이 바로 실제 득표수입니다. 그리고 실제 득표수는 당일 투표 추정치 관내 실제 투표수 추정치 관내 실제 투표 추정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중요한 것은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도 3만 3천 대 3만 표를 이겼지만 모두 다 이긴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1만 3천 표대 1만 2천 표로 승리했고 5만 3천 표대 4만 8천 7배로 4천 8백 70배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보시면 그 다음 2번 보시죠. 조작되기 이전에 포범별 후보도 이게 진짜 얻은 겁니다. 정의력이 0.38 0.38 0.38 0.38 0.38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인천연수월 투표자는 당일 투표든 관내 사전투표든 우편투표든 동일한 그런 투표 성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통계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표본 집단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집단은 바로 당일과 관내와 관내를 다 합친 것이 바로 득표율이 정의력 후보의 실제 득표율이 0.38인데 관내 투표 득표율도 0.38 4호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도 0.38 3호 온 겁니다. 이게 진짜인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유사해야 된다. 1에서 3%를 넘어설 수 없다. 거의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정의력 후보. 민경 후보도 거의 같지 않습니까 0.42 0.41 0.42 똑같습니다. 당일 투표 관내 투표 관내 투표가 왜 표본 수가 크기 때문에 이걸 조작질을 해가지고 뭡니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 차이가 뭡니까 10% 20%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조작질을 해가지고 2020년 4.15 총선을 훔쳤고 2022년 3구 대선을 훔치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은 대단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통계학이 얼마나 위대한 학문인지 표본 집단의 수가 수만 명 12만 명이 투표했기 때문에 얼추한 5만 명 그다음 7만 명 정도가 사전투표를 당일 투표를 7만 명 사전투표 한 5, 6만 명 정도 했겠죠. 엄청나게 큰 표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율이 모든 후보가 다 동일한 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통계학입니다. 이게 통계학 여러분 이게 통계학인 겁니다. 통계학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가 수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인천연수거래 구민들은 당일 투표에서 민경우 후보에 던지는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민경우 후보에 던지는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민경우 후보에 던지는가 딱 같은 겁니다. 이게 보시죠. 0.42 0.41 0.42가 딱 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통계학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 낙담하는 것은 대법관들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사법고시를 올랐을 거 아닙니까 현장의 실물 투표지만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분석 결과가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반지성 이 반이성 이 반합리 이 반사실 정말 나라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번에 대법관들 판결을 어떻게 내리냐 보시기 바랍니다. 더 보면 그 사람들 앞날 장담할 수가 없죠. 오늘 허병기 교수님이 참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준 것은 표본수가 수만 명이 되게 되면 특정 지역구의 투표자들은 당일 투표 득표율과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당일 투표 지지율과 관내 사전 투표 지지율과 관내 사전 투표 지지율과 전부를 다 합친 모집단인 총지지율이 다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 밝혀낸 주요한 결과입니다. 조작 전에 민경우 후보는 5만 2,889표를 얻었습니다. 정의료 후보는 4만 7,924표를 얻었습니다. 이정미 후보는 2만 4,641표를 얻었습니다. 민경우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조작 이전에. 그런데 조작을 했습니다. 정의룡 후보가 얻은 것에다가 민경우 후보가 얻은 관내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를 더하고 이정미 후보의 관내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를 더해가지고 6분의 1을 곱해준 겁니다. 26.6%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작값이 5만 2,557표가 나왔습니다. 민경우 후보는 26.6%를 빼준 겁니다. 그래서 4만 9,730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대단하네요. 여러분 이 발표 결과 1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게 조작값입니다. 조순이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낸 그 계산 결과가 이겁니다. 그 차이가 거의 0-1입니다. 증명을 한 겁니다. 증명을 한 겁니다. 허병기 교수님이 통계적 분석 결과를 가지고 조작값을 6분의 1을 찾아낸 다음에 결과 추정한 값이 이 값입니다. 거의 여러분들 뭐죠? 일치하는 겁니다.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한 겁니다. 연구 결과가 2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게 1번입니다. 발표 결과와 허병기 명예교수와 주소한 계산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경욱 후보는 5만 2천표를 얻었고 정의력 후보는 실제로 4만 7천표를 얻었습니다. 민경욱 후보와 당선된 결과를 어떻게 조작을 했냐 26.6%를 각각 빼앗은 겁니다. 민경욱 후보의 사전투표 결과에다가 26.6%를 빼앗고 이정미 후보의 사전투표 플러스 관내 사전투표 플러스 관내 사전투표 6분의 1을 빼앗아가지고 더해 준 겁니다. 4,633표를 여기 4,633표가 관내 사전과 관내 사전을 26.6%로 조작, 6분의 1을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5만 2천 5백 77표를 얻은 겁니다. 꼭 같은 수를 민경욱 후보에서 빼준 겁니다. 4,633표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표를 조작값을 만들어낸 겁니다. 민경욱 후보가 5만 2천표를 얻었는데 조작을 해서 4만 9천표를 줄이고 정의력 후보가 4만 7천표를 얻었는데 조작해서 5만 2천표를 늘린 겁니다. 이정무 후보가 2만 4천표를 얻었는데 조작해서 2만 3천표를 줄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훔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허병기 교수님의 연구 결과가 거의 증명이 된 겁니다. 민경욱 이정미의 본 보고서에 당일 투표수는 조작하지 않았으나 관내와 관해서는 민경욱 후보의 투표수의 6분의 1 이정미 후보의 투표수의 6분의 1을 빼내어 정의력 후보에 첨가했을 때도 제거하지 않은 경우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이 쭉 나오는데 ади holiness 2 1 2 2 4 2